꿀이다, 나보다. 형 아닌가? 두 조아는 거야. 꿀야. 그럴 것 같아, 느낌. 야, 좋아한다, 좋아한다. 종민이 좋아한다. 자, 분명히 꿀이 있죠? 꿀 경기가 있을 거야. 실천! 뛰어, 4번! 뛰어! 안 속네. 종민이 형. 어? 보여줘. 종민이 형 파이팅! 다존심이 있지. 도전! 자, 준비! 파이팅! 아, 꿀이다, 꿀이다. 아, 꿀이다. 아, 뭐야, 이 형아? 아, 꿀이다, 뭐야, 꿀이다. 야, 꿀이다. 아, 뭐야, 이 형아? 이 형 왜 이래? 너 형 왜 저래? 재미있다. 너 형 왜 저래? 아, 저 형이... 맞아? 진행팀 형인데? 우리가 아는 그 형 맞아? 네, 맞습니다. 어, 어떡해. 아! 들어가, 들어가, 들어가. 들어가, 들어가. 들어가, 들어가. 형 형, 저 녀석 맞죠? 어, 정현이 형. 아, 4번이 꿀이네. 아... 근데 이게 꿀이랑 별로 상관이 없는 게... 기록이니까? 기록이니까. 정민이 형 완주는 했네, 그래도. 잡히면 끝이잖아. 잡히면 그냥 탈락이고. 오케이. 나는... 띠 울리면 일단 텐트업으로 숨을 거야. 먼저 튀어나가게. 그래. 그리고... 어, 어디로 갈 거야? 그래. 죽을 사람이다. 무슨 저존심이 있지? 야, 왜 나면 세 명 있었냐? 어, 세훈아. 어우, 가엾게 날아. 기태우 같이. 오... 큰일 났다. 힘 다 빠졌어, 힘 다 빠졌어. 세훈아, 힘든데? 천천히 합시다, 상대가. 비만이에요, 비만. 잠깐만, 너무 오토바이 소리 나잖아. 지금 뭐 하는 거야, 너무 오토바이잖아, 지금. 오토바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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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저 시동 좀 끕시다, 너무 들리는 거 아니야? 도전! 준비! 우와, 진짜 오토바이야. 우와, 진짜 오토바이. 우와, 진짜 오토바이. 이야, 이거 신박하네. 와, 진짜 대량 멈췄어. 우와, 진짜 오토바이. 대량 멈췄어. 우와. 저기, 원효. 아, 지낸팀이 다 해먹네? 아, 기분 너무 나쁘다. 조금 빠르게 나왔니, 그래도? 아니요. 아니야. 아니요. 아, 근데 내가 볼 때 종민이 형이 빨랐던 거야. 맞아요. 어, 안 느렸어. 자, 두 분이 살아남으셨죠. 김종민 씨, 나인우 씨 살아남으셨는데요. 혹시 모른다, 종민이 형 혹시 몰라. 김종민 씨 10초 1구. 오! 나인우 씨 8초 5구. 오! 빠르게 나왔는데, 이거. 빠르네. 70 확정입니다. 우와, 감사합니다. 얼마 만인가. 얼마 만인가.